안녕하세요. 쏘다입니다. 오늘은 마라 엽기 떡볶이랑 교촌 허니컴보 꺼버로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마라 엽기 떡볶이를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과연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마요네즈. 계란 음 맛있죠? 이번에는 허니콩 iled by 오 오 오 오 너무 맛있다. 스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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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! 스읍! 스읍! 중국당면! 오! 또 몇일에 먹으면 더 맛있어! 맛있다.. 맛있다.. 짜파게티 짜파게티 너무 맛있다... 짜파게티라 짜파게티 또 맛있다.. 너무 맛있다.. 너무 맛있어!! 계란한 양념과 생크림이 엄청 맛있다! 너무 맛있다 사이에는 날이 많다 정말 맛있어있어요 많이 먹을게 정말 맛있음 저는 이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계속 먹고싶은 거 같아요 매운게 있어요 양이 정말 더 고소한 맛 너무 고소해요 수고한 맛 고소한 맛 심지어 고소한 맛 맛은 더 고소한 맛 고춧가루 오오오오오오오 마요네즈 팽팽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2부정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초콜릿 바삭바삭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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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후툼 다음날 진짜 불편해졌어요 아... 짭짤 후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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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오늘은 마라 엽기떡볶이랑 교촌 허니컴보 껌바로우 같이 먹어봤는데요 마라 엽기떡볶이가 되게 핫해가지고 저는 좀 뒤늦게 먹어봤는데 왜 핫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엽떡에서 약간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